뭐야? 모야모야 모야몽 모야몽이랑 나들이 한글 놀이동산 나들이 아, 심심해 뭐 재밌는 일 없나? 모야몽! 모야몽! 우리 나들이 가자 심심한데 잘됐다 어디로 갈까? 맞춰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기도 하고 깔깔깔 웃게 해주기도 하는 곳 정답! 정답! 나 알겠어 그곳은 두구두구 바로 놀이동산! 딩동댕! 맞았어 그런데 놀이동산은 어떻게 갈 거야? 그건 무슨 방법이 있겠지 바나 바나 바나야 안녕 바나 바나 어? 우리를 놀이동산에 데려다 준다고? 우와 신난다 바나야 부탁할게 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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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바나바나 우와 놀이동산이 도착했어 바나 정말 대단한데 바나 바나 어? 무슨 소리지? 아 너희들이로구나 좋아 우리 같이 가자 출발 호호호 호 호 호 놀이동산, 놀이동산 우와 모두 재밌어 보여 뭘 타지? 뭐야 몸, 뭐야 몸 나 저거, 저거 탈래 어? 어? 저건 뭐지? 빙글빙글 돌아가는데? 저건 회전목마야 어서 가보자 여기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 되겠지? 나 친구, 뭐야 몸 아이 신난다 드디어 우리 차례인가봐 안녕 재밌어 신난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 안녕 안녕 회전목마 회전목마 우와 정말 재밌었어 어? 그런데 여기 둥실둥실 떠있는 거 뭐지? 아 저건 우선이야 우와 정말 예쁘다 아 예뻐 풍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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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구야 독구야 저기 봐 저기 구름이 떠다녀 저건 달콤한 맛이 나는 솜사탕이야 뭐? 먹는 거였어? 먹어보자 폭신폭신하다 한입 먹어볼까? 우와 달콤해 나도 먹어볼까? 맛있다 하지만 순서탕은 너무 다니까 많이 먹지는 말자 그리고 먹고나서는 이 닦기 잊지 말자 응 알았어 흐하하 흐헤헤 흐헤헤 안녕 안녕 오늘의 나들이 한글 놀이동산 놀이동산 회전목마 회전목마 풍선 풍선 솜사탕 솜사탕 예! 참 잘했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줘 네 네 네 네 저번에